몰라 해버리세요. 몰라. 잠깐 진짜 모르는 것처럼 돼버려요. 몰라. 그럼 스탑이 된 거예요. 지금 생각감정 오감을 멈춰야지 해가지고요. 멈춰야지 하면요. 멈춰야지가 또 생각을 일으키는데 몰라 하고 딱 지금 알던지 모른지 몰라. 그럼 내가 잠깐 멈춥니다. 내를 잘 멈추는 말을 쓰시라는 거예요. 큰일 났다처럼 몰라. 잠깐 멈췄죠. 그럼 그때 멈출 때 뭐가 있어요. 내가 존재만 했죠. 그게 참나예요. 스탑했을 때 존재했잖아요. 근데 멈춰 해가지고는 안 멈춘단 말이에요. 이게 생각이. 멈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멈추네 어떡하지 왜 안 멈추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. 몰라 라고 하면요. 힘이 딱 빠진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결과를 기대하지 않잖아요. 멈춰야지 하면 지금 멈추나 안 멈추나를 따지다가 또 복잡해지는데 딱 멈추든지 말든지 몰라. 의외로 이제 힘이 빠지면서 딱 존재만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. 방금 멈췄죠 여러분. 멈출 때 참나가 딱 또렷해졌다고. 이걸 또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제가 딱 할 때 참나가 딱 또렷했다가 다시 딱 흩어지는 느낌이실 것입니다. 그런데 이걸 셀프로 하시라고요. 셀프로 혼자 이거 하지 마시고. 몰라. 보고 있다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. 얼마나 수행의 시간은요.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. 하루 중에. 화장실에 앉아서 뭘 생각하실 거예요. 몰라. 어 존재하네. 밥 먹다가 잠깐. 반찬 고르는 사이에. 몰라. 그거 할 시간이 없을까요. 음 참나 있구나.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영화보다. TV보다가 재밌을 때. 한번 몰라 해보고. 재미없을 때도. 지루한데 뭘 하나 해볼까. 몰라. 그런데 또 존재하잖아요. 이렇게 쫙 오래 놀다 보면. 일주일만 이렇게 하시면. 견성은요. 그냥 당연히 하게 돼요. 이게 옛날 선사들이. 서장에 보면. 화두선 창시자가 쓰신 서장에. 갓난아이가 되라. 갓난아이가 돼가지고. 오고 가는 거. 늘 몰라 하고 있으라. 갓난아이가 돼서. 일체를 모르는. 천지분간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돼서. 오고 가다 보면. 딱 관역에 적중할 때가 온다. 화살이. 그때 견성한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. 몰라. 몰라 하다가. 아 할 때가 와요. 몰라 하다가. 아 이거구나. 다 이거 말했구나 하고. 그래서. 별거 아니고. 그냥 여러분이 존재한다는. 그 느낌이 또렷해진 것 뿐이에요. 그래서. 느끼신 분들은 지금도. 똑같이. 수시로 하세요. 몰라를. 난 참나 아는데. 참나 아는데 한다고 해서. 지금 존재감 느끼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. 참나 있는 건 아는데. 참나에 집중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. 수시로 집중하세요. 알건 모르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수시로 하세요. 몰라 만족해. 몰라 괜찮아. 이걸요. 수시로 하세요. 그래서 수시로 만나세요. 아미타브라는 분들은 나무 아미타브라 할 때마다 참나를 꼭 만나세요. 예수님 아버지 하는 분들은 아버지 할 때마다 아버지를 꼭 만나세요. 느끼세요. 전제감이 아버지입니다. 성경에 써 있잖아요. I am이 아버지예요. 나 스스로 현존하는 나가 아버지니까. 몰라 하고 딱 생각감정우감이 힘을 잃었는데 또렷이 전제하는 나. 우유 광고에 있죠. 나 100%. 나 100%가 그 상태입니다. 생각감정우감이 힘을 잃으면 나만 100% 드러나요. 나라는 전제만 드러나요. 다른 게 방해하지 않아요. 나를 오염시키지 않아요. 생각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아요. 감정이 오염시키지 않아요. 나만 100%로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게 I am 상태입니다. 수시로 느끼세요. 그러면 신의 현존을 늘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하나씩 찾아옵니다.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. 무조건. 무조건. ça. 보다 보면 졸업이 필요합니다. 아버지 생각하려고요. 이 녀석에서는 제가 좋은 일이야.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을 느끼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